36-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실 1부가 끝난 지코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으시겠지만 역시나 저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청취 후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부터 오랜만에 찾아오신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진짜 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장수님은 제가 오랜만에 오신 관계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윗하게 읽어주세요. 스윗하게? 네. 울은 기간 아니야. 홀척 기자님은 원래 스윗해요. 스윗소로우. 쏘로우, 쏘로우. 그냥 쏘로우. 이렇게 되게 평안하게 디스를 하시네. 내가 건방죠. 욕실도 많아. 스물다섯 먹은 게 날 없이 여겨?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이시러가 나한테 이런 걸 보면서 날 뭘 느꼈냐면 내가 너크림한테 까으면 너크림 이런 기분이겠구나. 네. 홀큰장수님님. 오랜 기간 백수로 살면서 거짓처럼 지내라. 까붓으면 너크림 이런 기분이겠구나. 네. 홀큰장수님님. 오랜 기간 백수로 살면서 거짓처럼 지내라. 아우 참씨. 읽다가 또 울뻔했잖아요. 한동안 알바한답시고 슈퍼스타K도 못 들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해라고. 그러셨구나. 여기서 웃깁니다. 다시 백수로 돌아와서. 그래서 후기를 이렇게. 일림방송 정주행하고 오랜만에 후기 남깁니다. 역시나 프로방송꾼들이신지라. 프로방송꾼이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해온 시간들이. 아. 35일까지. 꾸준하게 고퀄리티의 방송을 하고 계셨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업로드를 기다리며 듣다가 한 번에 몰아들으니 시간도 참 잘 가고 참 재밌었지만.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정리가 안 되네요. 내용을 너무 알차게 방송하시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듣기에는 저의 나쁜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네요. 아유 참. 우리가 또 코너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꼬박꼬박 잘 챙겨드려야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사실 정말 안타까운 건 로라님의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겠지요. 기다리던 성인용품 편을 드디어 들었는데도 즐거움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1년 가까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동안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가끔 출연하셔서 웃음소리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쯤에서 한 번. 웃음소리. 음원 한 번. 큐. 아 그래. 네.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저도 소비관증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미친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봅니다. 알바비가 들어왔다고 신나서 이것저것 지르다 보니 일주일 만에 다시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랜 만에 이것저것 질러보니 마음은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결제가 안 돼서 좌절했던 딴지 마켓 결제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맥에서는 어찌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딴지 마켓 결제 전용으로다가 윈도우 랩탑을 사고. 이분 좀 데려가신데. 어머나. 정말이에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는데. 딴지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주인님 사실 휴대폰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언제 다음 결제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지가 되셨기 때문에. 간장게장과 더치킨 닭강정은 정말 맛있습니다. 훌륭하죠. 두 번 반복해서 틀어주세요. 간장게장과 더치킨 닭강정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간장게장은 가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신사동에서 파는 게장보다 훨씬 싸고 훨씬 맛있습니다. 신사동 유명하죠. 이거 그건가요? 으로?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골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된 닭강정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인천에서 파는 거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속초의 땡땡 닭강정보다는 훨씬 맛있다고 보증합니다. 주말에 EPL 보면서 맥주랑 먹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역시 사람은 돈을 쓰면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 게장이나 닭강정이나 워낙에 정성대로 만드는 음식이니까. 맛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상품은 파인프라 치약이었습니다. 이 분은 진짜 표현이 역시 사람은 배가 고파야 또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간장장 거지가 됐다고 슬퍼하시지만 글이 너무 찰져요. 한창 돈 버셨을 때 쓰셨으면 이렇게 찰지지 않았을 거예요. 양치질을 했을 뿐인데 스케일링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치과에서 몇 백만 원 한 방에 날리고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나 피고 워터 땡, 소닉 땡땡 칫솔 등 좋다는 거 이것저것 많이 써본 편인데 파인프라 치약 말한 게 없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치약 색상이 좀 비호감이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파인프라 제오메디콜에 나온 제품들이 다 비누, 샴푸, 치약 다 색깔은 그렇게 호감은 아니야. 시멘트 색. 어. 근데 하여튼 하여튼 본질이 훌륭하다는 거. 양치를 끝내고 입 안을 물로 헹구고 나니 확만 확연하게 다르더군요. 정말로 치아가 깨끗해진 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말할 것도 없고요. 치약치고 좀 비싼 편이라지만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구매해보니 딴지 마켓 정말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마켓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장 홀짝 기자님께 의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더군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과 좋은 상품 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사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솔직히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파인프라 치약 이런 거 딴지 마켓에 안 올라왔으면 몰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빅그린 몰랐어요. 그런 마인드로 저도 업체분들께 무한 감사.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전달 전달. 이번 주에 추가된 파인프라에서 나온 파나세아 비누. 네. 뒤집니다. 진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거는요. 잠깐 또 설명해드리도록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비누라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 기대는 안 되는데. 이게 말이죠. 때는 거슬러 올라가 대학의 파인프라 치약이 입점되기도 전에 저희는 이미 비누로 써봤어. 저랑 편집장님이랑 나이나이는. 아. 편집장님 그때 당시에. 어. 야 나도 얼굴 확실히 덜 당기고. 네. 피부 좋아진 것 같다. 애들도 좋아한다. 아. 아. 아 비누로 세안을 하셨어요? 그 비누로? 그거는 세안용이거든요. 내가 그 비누로. 저는 말이죠. 얼굴에 유분이 많잖아요. 네. 원래 잘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발라. 네. 얼굴에 사실 뭐 이제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잘 안 발라. 그냥 난 세수야. 그냥 끼켜야 세안제 정도야. 근데 이 비누로 며칠 세수를 했더니 당장 벌써 주변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 얼굴이 밝아졌다. 피부 톤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비쌉니다. 제오메디컬이 다 그런 제품을 만들죠. 그렇죠. 그거 치고는 비싸지만 돈이 아깝지 않아요. 폰클렌징으로 생각을 하면은. 거품 세안이 가능할 정도로 거품이 잘 납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거품이 쫀득쫀득합니다. 아 끌린다. 사실. 야 너무 너무 자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사실 세안할 때 그 세안되는 게 거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중요한데. 그리고 몇 번 비비지 않아도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엔드.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 비누는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네. 물이 많이 튀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녹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문드러집니다. 맞아요. 근데 형태 변형이 정말 끝까지 돼. 아니 이게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거품이 잘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대단한데. 심지어 닿을 때까지 거의 안 부러져. 나는 이걸 안 믿었어. 나는 이 얘기 맨 처음 들었을 때 안 믿었다고. 나는. 네. 내가 옛날에 하이테크 씨 볼펜 잉크 닿을 때까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처럼. 비누도 닿을 때까지 안 부러진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근데 정말로 그 비누 하나 닿을 때까지 안 부러졌어. 진짜. 얇아진 상태에서도 그냥 형태에서 그 진짜 자기 온몸이 다 닿아 없어질 때까지 있어. 어떤. 그리고 다른 비누랑. 엄청나다. 붓기도 하잖아. 네. 동시에 올려놓으면. 네. 얘는 독야청청이야 그 부분에서. 엉기지도 않아. 근데 세정을 해도 뽀송. 뭔가 촉촉하고. 찰진 거품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비쌉니다만 그만큼 오래 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보다는 비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우리가 얼굴류에 투자하는 비용들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단지 비누치고 비싸다라고 해서 절대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뭐 세안자나 사더라도 비누보다 훨씬 비싸고. 게다가 뭐 로션 바르고 이런 것까지 했을 때. 비누 자체를 어떤 미용 목적 혹은 피부 케어 목적까지 겸해서 사용한다면. 이 가격이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렇죠. 바디워시 대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아깝긴 하나. 그렇죠. 온몸에 써도 되고. 그리고 정말 레알 마지막으로. 이 비누는 원래 의약외품 비누였습니다. 의약외품 비누 똑같은 비누가 있는데. 거기서 향만 바꿨습니다. 민트향에서 다른 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약외품이란 뭐냐. 실제로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은 뭐 가격이 더 비싸게 되거나 그런가요. 그 의약외품 자체가 되면은 이제 뭐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게 좀 달라. 아 판매 경로가 약간 좀 한정적으로 될 수 있구나. 하여튼 그 치료 목적으로 개선. 직접적인 피부질환병이나 이런 거 의약외품이 아니면은 언급을 못합니다. 네. 하지만 의약외품에서는 그런 거 얘기가 가능하고. 근데. 아. 여튼. 그 정도로 기능이. 그에 상응한 효과가 있다. 왜. 인정받은. 향만 바뀌었으니까. 음. 의약외품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의약외품 비누에서 향만 바뀌었습니다. 용도로 할게요. 나 진짜 사고 싶어졌어. 사고 싶어졌어. 내가 진짜 가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상품들이나. 내가 상품 페이지 쓴 상품들 얘기할 때 있잖아. 진정성이 있어 진짜. 정말 저는 지금 수집에 쓰고 있어요. 청취자들이 한번 맞춰봐도 될 것 같아. 이 언급한 상품 중에서 홀짝이 상품 검증한 거나 이런 거. 다음 주. 뭐 이러면서지. 제품 3개에 3만 1,800원. 음. 비누 측은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폼클렌징 하나 가격도 만 원대 하니까요. 네. 괜찮네요. 로션 바른 것조차 귀찮아서 안 하는 제가. 이 비누를 만나고 더 이상 더 더욱더 로션을 안 바르게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로멀한 남자. 로션을 멀리하는 남자에게. 이거 괜찮은데요. 로멀. 로멀한 남자. 로멀한 남자. 로멀남. 홀짝같은.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아가지고. 거품 세안이 원래 또 여성분들한테는 더 유명한. 그렇죠. 잘 알려져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같이 쓰기 좋겠다. 아유. 아유. 더 할라 위험해. 선물로 주세요. 귀게. 네. 다음 분. 네. 바람신터님. 사연. 아 맞다. 그냥수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 로라님이 없는 외로운 계절. 슬픔이 가득한 마음에 만사가 귀찮아지지만 살아있는 한 그래도 소비는 해야겠기에 제안 하나 해봅니다. 요즘 차를 아는 남자가 되어버린 홀짝님. 차량의 블랙박스는 구비하셨나요? 이래저래 테러가 많은 세상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비용품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제 기본 옵션이 되어버렸고 오토바이 자전거 블랙박스까지 나오는 이 시대. 꼭 구입은 해야겠는데 대부분 조언은 블랙박스는 비싼 게 좋다는 게 대세고.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를 내 차에 달고 싶은데 우리 한번 같이 블랙박스 한번 같이 디벼봐요. PS. 예전부터 홀짝님, 성년님, 로라님의 구도를 보면서 이런 명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명언처럼 읽어줘. 10명의 남자 사이에 한 명의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여왕이 된다. 그러나 10명의 여자 사이에 한 명의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는 노예가 된다. 야 얘는 진짜 나는 인터넷 뱅킹보다 얘가 더 무서워. 아이고예요. 인터넷 뱅킹보다. 이거 서프라이즈 그 말투 같아요. 참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람신턴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가 졸라 가능한데요. 알아요? 어? 아는 사람이에요. 알 것 같아요. 오? 지인이에요? 지인이면서 지인. 아 뭐. 아 그렇구나. 음. 어. 블랙박스 달려있죠. 아 달려있어요? 이미 이미. 이미. 어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대구를 낳... 아 어제께 대구 내려갔다는데 그래서 엄마 차를 타는데 엄마 차에 블랙박스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차에 누가 기스 내고 간 거예요. 제가 막. 그래가지고 아 블랙박스 달았어야 되는데. 있으면 증거 같아. 그렇죠. 블랙박스 어느 순간부터 필수품이 돼버렸죠. 음. 요새는 진짜. 블랙박스의 세계도 졸라 다양합니다. 그 원 채널 투 채널 뭐 카메라 풀 HD HD급 뭐 거기에 저기 뭐야 SD 카드 용량에 뭐 화각 120도 140도 뭐 상시 전원 수정 녹화 뭐 하여튼 졸라 많아요. 아니 난 근데 블랙박스 너무 웃긴 게 요새 그 연예인들 스캔을 터질 때 블랙박스... 아 맞아 맞아. 블랙박스로 찍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난 너무 웃겨 이게. 그 여러분 블랙박스 업체분들 마케팅 할 때 기자분들하고 한번 엮어봐요. 아.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해보시라고. 아 이 정도로 잘 찍는다. 블랙박스로 찍혀서 사람들이 야 이건 누가 봐도 땡땡 연예인만큼 화질이 좋잖아. 아 좋다 좋다. 어 괜찮은데요. 블랙박스 치고 막 이러면서. 음. 그렇군요. 아 블랙박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받아가지고 사고 영상 같은 거나. 네. 아 근데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그거 보면 진짜 별의별 사고 다 있거든. 그 아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네. 그걸 보면. 항상 주의해야겠어요. 하여튼 블랙박스도 요새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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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필수 아이템이 거의 됐죠. 자동차에서. 언젠간 뭐. 네. 근데 그 명언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왜 남자 여러 명 있을 때 여자 한 명이 지나가는 거는 지나갈 수 있는데 여자 여러 명 있을 때 남자 한 명은 잘 못 지나가잖아요. 되게 쭈뼛쭈뼛 지나가죠. 나 같은 애들은 더더욱 옛날에 그랬지. 그런 생각나네요. 가현 가은이 아빠님. 이분은 정말 사생활을 닉네임으로 요청하고 계신 분이죠. 가현이 가은이. 가현이 가은이 아버님. 82회 퀴즈 정답. 이비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앙. 앙. 고객님 잘못 찾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 지난주까지 35회가 나갔고요. 네. 82회 퀴즈 정답을 여기에 남기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미래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방송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본선 되셨습니다. 가현이 가현이 아빠. 하이피데리지만 듣지 마시고. 슈퍼에스타K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회사 사원법님은 제가 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지난주에도 소개드렸고. 네.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거기에 대한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과분한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딴지 광고 재방송에 실어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안 받아도 좋고. 물건 팔려도 수익 분배하자는 소리 안 할 테니 광고 문 주세요.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구매력이 높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판매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예 딴지 라디오 채널에 입점을 할까요? 네.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로라님의 하차 소식에 기쁨을 안을 40대. 몸뚱이가 움찔했습니다. 로라님 웃음소리. 그리고. 진짜? 하는 감사드리. 음원이라도 재방송에 실어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 간절하네요.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리고. 게스트 없으면 저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 코드랑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드 뭐죠? 뭐죠? 220볼트. 네. 제 방송에서도 슈퍼웨프스타 케이크 꾸준히 빨아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220볼트 내가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골장님은 하셨어. 네. 나는 그런 면에서는 겁이 없는. 용이 있는 남자다. 네. 다음. 이번에 특별히 박새로미 엔지니어가 소개해드립니다. 닉네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미 사랑님? 결제 시 문제가 되는 상품명. 아 그때 뭐였죠? 탁! 아 탁탁 터지는. 네. 네. 근데 상품권, 주유권, 달러 등등. 14K, 18K, 순금, 골드바 등등의 금부치 등을 상품명에 쓰면은 결제가 또 차단. 그런 경우도 있대요. 물론 카드사별로 조금씩 틀리다고. 그리고 새로미는 사랑입니다. 새로미 사랑님도 사랑입니다. 네. 내가 좋아해요. 이 방송이 뭔가에 갑자기 헷갈렸어요. 저는 저를 빨아주시는 분들을 무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넌 정말 뭔 얘기를 해도... 깜짝이야. 자, 우리 오이시러 님이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이... 네. 이거 약간 호러틱하게 읽어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애기처럼 해볼까요? 귀엽게? 오, 좋다. 병신 프레디! 아, 이분 영진공 할 때 자주 오셨던 분이군요. 아, 그렇군요. 프레디는 좀 병신스럽긴 해. 아, 그런가요? 영화에서. 네, 영진공 끝날 때쯤에서 바빠졌다가 지금은 또 병 때문에 놀고 있는 병신 프레디입니다. 어떡해. 오늘 소비 간증은 병원 약값입니다. 아, 아, 아. 제가 신부전증 확정 판정을 받고 초기에 나간 돈이 월 5만 원대였고 4기로 접어든 지금 나가는 돈이 대충 한 달에 11에서 15만 원인 걸 감안하면 지금 제 가게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상 약값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또 11에서 15만 원이면 이게 보험이 되는 약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데 약값 자체는 그러면 원래는 지원받는 것까지면 되게 진짜 비싼 약이네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간 불합리한 의료보험 수과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어? 하지만 제 예상이 틀린 거죠. 1번. 어느 병원에서 진료 앤 처방을 받느냐에 따라 너님의 병원비 앤 약값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네. 이건 아마 병원 사이즈마다. 네네. 대형 병원은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특진료 때문입니다. 룸방 지명비 받는 듯한 시스템? 야 이거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네. 아 이거 또 남성 용어로 쓰셨네. 저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는 이유가 네. 영화 많이 보셔서 그런 거죠? 아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룸방 지명비 받는 듯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저기 유흥주점에서 지명한다고 하잖아요. 네. 같이 도우미 아가씨를. 네. 그런 시스템으로 시스템. 어쨌든 제가 양산에 소지하는 부산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대학병원 사이즈면 종합병원 중에서도 큰 사이즈죠. 네. 특징료가 몇천 원이 붙습니다. 7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차 병원 이상.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라고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3차 병원은 대학이나 지역 거점 병원 이상. 그리고 병상수가 세 자릿수 이상. 엄청 큰 거죠? 아. 3차 병원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큰 병원인 거죠. 3차 병원 이상으로 가면 진료비가 확확 불어납니다. 그에 따른 퀄리티요? 응급처치는 빠르겠지만 내원으로 갔을 때 내원한다는 건 뭐냐면 응급처치는 정말 응급실에 가서 빨리빨리 저게 한 거고 내원은 실제로 그 저기 뭐야 접수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진료받는 건 그냥 내원 환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내원에 갔을 때의 퀄리티는 그 있어요. 그에 반해 일반 개인 병원으로 가면 진료비 3,500원. 피검사할 때 1만 5천 원 정도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핵심은 병원비가 아니에요. 약값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처방전에 코드를 붙여서 나오는데 이 코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약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나와서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른 모 대학병원에서는 코드를 한 번은 약값이 비싼 걸 주고 한 번은 싼 걸 줘서 헷갈리게 하더군요. 지목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개인 병원으로 가니까 약값은 예전에 싸게 내고 다녔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 탈 때는 16만 원이었는데 일반 병원에서 같은 약을 탈 때는 12만 원 선인 걸 보니 약값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진찰은 대학병원에 가고 약은 동네병원에서 탑니다. 그러면 한 3만 원 세이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차 병원, 특징 요구가 붙기도 할 뿐더러 개인 부담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나 봐요. 이걸 추정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업계를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3차 병원의 개인 부담 비율이 높다거나 진료비에서 그런 이유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긴 해요. 대학병원에 왜 그 뉴스에서도 옛날부터 나왔던 게 감기 환자까지도 3차 병원 가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라고 하긴 좀 뭐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의원들도 동네마다 많이 있고 하니까 상생 그게 뭐 일종의 상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상급병원에 진짜 급한 환자 혹은 위중한 환자만 좀 가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야죠. 아니면 병상이 좀 그렇게 비어있어야 그 입원도 좀 이제 집중 케어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진료 받으려면. 뭐 하여튼 이거 때문에 약값 차이가 있어서 코드를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것도 대략 유추는 가능한데 제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값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액수가 큰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는 돈이 얼마 안 돼도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수가 붙어가지고 보험공단에서 70%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게다가 우리가 가끔 그냥 아플 때마다 먹는 약 뭐 천몇백 원 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은 정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는 약을 매달 30일치씩 타야 되잖아. 근데 고혈압 약 같은 경우도 복합제로 들어간 거 좀 뭐 한 3세대 약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약 한 날에 딱 검색해보면 약값이 한 천 하루에 한 번 먹는 건데 뭐 한 1,300원 된다고 쳐. 그럼 한 달이면 저기야 3만 9천 원이야. 근데 70%를 내주면 우리가 약값에 직접 지불하는 돈은 거기 조제비도 붙어 원래는 약국에서. 근데 그래도 막 한 만 얼마면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한 달에 또 만 얼마라고 하면 별로 안 비싸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 먹는 약값이 원래 따지면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보험 어쨌든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 우리가 보험료 낸 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약 장난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병신프리티님 그래서 이어서 이게 또 돌아갔네요. 같은 종류의 약물은 중복 처방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고쳐졌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당뇨압병증으로 심부전증이 온 거란 인슐린을 투여해야 됩니다. 저는 인슐린을 지속형과 바로바로 듣는 속효성 두 가지를 따로 쓰는데요. 이건 그 혈당 저기에 따라서 급할 때는 속효성을 쓰시나 봐요. 이거 동시에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지속형하고 속효성이랑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게 인슐린이라서 동시가 안 됐었나 봐요. 한 가지만 돼요. 같은 종류의 약물은 중복해서 처방을 못 받도록 해놓는 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의료보험 심평원의 농간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식후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데 저 같은 1형 당뇨가 아니라 2형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레알 빼박이거든요. 먹는 약에 인슐린까지 다투어야 되는 경우에 이건 정말 고쳐져야 되는데 이거 대충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없거나 분비가 안 돼가지고 당뇨가 거의 선천적으로 오는 거고요. 2형 당뇨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인병 당뇨예요. 후천적으로 점차 인슐린이 항상성도 떨어지고 인슐린 성능도 떨어지고 인슐린 자체 분비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여튼 최장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2형 당뇨, 이분은 2형 당뇨인가 봐요. 2형 당뇨가 심한 분들한테는 식후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거지. 공복혈당이 있고 식후혈당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직효성, 속효성도 필요하고 식후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에 즉시 효과를 보는 것도 필요한데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병에 따라서 확실히 이거는 이게 반영이 안 되다니 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병진 포디님. CJ의 노예. 심부전증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크레메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의 수입사가 CJ입니다. 이재원 회장이 신장병으로 고상할 때 일본에서 찾아냈 약이 바로 저 크레메진입니다. 확인이? 일까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몸속에 크레아틴인의 작용을 더디게 해주는 약이죠. 저가 없으면 레알 증상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CJ의 노예. 한 4일 안 먹어봤는데요. 병원에 실려 갔다 왔어요. 와 진짜? 약에 관한 소비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효능이 굉장한 약인가 봐요. 이게 또 이 정도 약은 거의 대학병원에서나 처방이 나오는 약일까. 근데 참 생각해보면 1년 반 옛날 일한 걸로 참 그동안 많이 써먹었다. 1년 반이면 그 기간이 확실히 머릿속에 쏙쏙 박힐 기간이니까. 하여튼 정신표디님. 아이고. 네.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에. 아 근데 진짜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약을 먹는 것도 생활이고 병원에 가는 것도 생활이고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생활이고. 진짜 제가 요새 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질환의 아픔을 알겠는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이게 특히나 이제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 네. 이런 질환들은 그냥 계속 조절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라서. 생활 열심히 하시고. 병이 조금 괜찮아지시기를.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화왕님. 아 이건 또 저게. 아이고 크화왕님. 얼마 전부터 딴짓 카페에서 이손공방 제품을 현장 판매하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여친느님이랑 같이 사러 가서 현장 구매하고 왔네요. 이전에는 서로 갓난한 지라 밤만 샀는데 이번엔 여친느님이 취직한 기념으로 이까지 꺼! 하면서 과감하게 샀네요. 앞으로도 좋은 뭐라고 하지? 그날 되기를. 또 카페에서 가카야토스트 원래 잼 이름이 가카야던가? 잼 이름은 카야예요. 네. 카야토스트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죠. NS카야. 네. 또 먹었는데 은근히 맛나더군요. 커피 먹으면서 심심풀이로 미니블럭도 만들었는데 집에 두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카페에 조공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가 진열해놨어요. 부디 예쁘게 잘 길러주세요. 아 멋진 남자친구. 남자친구 분들이 꼭 이렇게 패드 사주시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친느님이랑 같이 사러 가서 과감하게 사셨다고. 네. 여친느님 돈으로 과감하게 사셨다고. 아 그럼 뭐야? 그럼 이번에는 저희 한정판 제품 나왔으니까 또 이제 한번. 아 이렇게 파는 거 봐. 본인카드 한번 긁어보시고. 잘 팔아. 긁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내용이 있죠. 네. 덧붙여서 더 남겨주셨는데 친구가 다른 친한 사람들이랑 술을 진탕 먹고 가는데 홀장님이 좋아하시던 뽑기를 발견했다죠. 그 밀어서 뽑는. 근데 거기에 안마기라는. 생긴 건 여성용 자외기구가 있었다는데 제 친구가 술김에 한번 했는데 덜컥 뽑혀서 술 취한 채로 와 내가 안마기 뽑았다 하고 하숙집에서 깔라댄 채로 잠을 잤다죠. 근데 그날 여친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안마기를 발견. 제 친구의 여친은 아직 순수해서 19분 쪽은 많이 몰라서 제 친구는 이거 안면 마사지기야? 하면서 막 얼굴에 부비부비 비적비적 대자. 그때서야 여친이 안심했다는데. 근데 그걸 물어보면 이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이게 남자친구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순수하대. 그리고 말이야. 그게 자외기구인 걸 알면 순수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음 사연. 숙골 아들 좌빨. 저희 집도 약간 이런 양상인데. 장모님 댁에 PC를 바꿔드리려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컴스테이션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여러 편의도 봐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컴스테이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왜 여기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제가 또 연락 자주 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난 언제 구매 한 번 하고 구매 인증 하나 했는데. 이제야 구매 인증을 하네요. 아무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송과는 달리 슈퍼스타K 방송료 게시판에는 당연히 구매 인증, 구매 후기, 불만사항, 업체 칭찬 다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네가 칭찬 제일 많이 받잖아. 아니에요. 아직도 새롬이는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아, 아브라학사스님. 박새롬이 엔지니어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31살 때 잘라서 태워버린 1인입니다. 네. 뭘 잘랐을까요? 고무장갑 끼는 걸 둘 다 싫어해서 맨날 날짜 맞춘다 은근 스트레스였거든요. 결국 셋째가 생기셨다고. 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여섯. 생. 으흐. 으흐. 생. 으흐. 알아야지. 진짜 기쁨을 아는. 잠깐만. 근데 잘라서 태워버렸는데 애가 생기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고무장갑 끼는 걸 둘 다 싫어해서 맨날 나들짜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셋째가 생기셔서 그 후로 잘라서 태워버렸다고. 홀짝님은 삐뚤어질 테다 하셨지만 역시 그냥 절제의 아이콘으로 사세요.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 성냥님은 다소 수줍어 하시면서 취향을 말하시는데 역시 성냥님이셔 했고요. 로라님은 에구 섭섭해서 웃잔데 그래도 생활이 우선이니 그간 고마웠고 자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PS1. 제 몸이 어떻게 성인용품이냐고요? 본인 몸이 성인용품이라고 그러셨죠. 네. 전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다만 난골 고객께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같은 자세인데 다양한 맛이 난다고. 이거 뭐지? 궁금하네. PS2. 새로운 멤버는 오이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나이나이님이나 아키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통 말이죠. 하리까리 할 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고치면 틀려. 그러니까요. 접니다. 다음 흰농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뭔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횃농님이죠. 아, 그렇습니다. 횃농님. 신기하다. 횃농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뭔가에 대해서 글을 써서 소개되었었는데 써보려는 글은 과연 성인용품이 불법인가인데요. 방송 초기에 바이브레이터의 전자파 인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아주 예전에는 성인용품샵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음란물을 전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성용 자위기구는 거의 음란물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는 2000년 10월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한다는 정도만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음란물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근상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옛날 조형물 같은 거나 이런 것만 봐도. 그렇네요. 그래서 대신 여성 모양의 남성 용품은 그간에도 쭉 음란물로 판단되어 왔는데 2014년에 음란물에서 빠지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성 모양의 용품은 지금도 더 보수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쿠키 같은 거 이런 거 재밌는 거 만들 때 남성 모양의 쿠키나 이런 거는 많은데 여성 모양의 그런 건 없어서 레인보우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파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럼 대략 불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소비방송인이 직접 구매를 해봅시다. 성인용품의 가격은 국내가 너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조금 나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기로 합시다. 그러면 통관이 될까요? 예전에 어떤 업체가 성인용품 통관을 하다가 세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해서 음란물이라고 보기 힘드니 통관을 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그날 이후로 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정한 딱 그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해주고 이야 진짜 웃기다. 나머지 제품은 다 통관을 막았습니다. 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소송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업체분들이 주기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알고 있다고. 너부리님이 잘 아실지도. 진짜 웃기다. 저희 편장님이 잘 아실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성인용품은 밀수품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경찰이 성인용품 샵을 단속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때 근거는 음란물로 판단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와 물건의 유통 경로가 밀수인 경우를 바탕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용품 역시 국내보다는 해외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유통하기가 힘드니까 물을 더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기모양을 적나라하게 따지 않은 바이브레이터나 탱가 정도는 통관이 되는 편입니다. 모터 들어갔다고 전자파 인증 운운하면서 한 개 이상 못 사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개인이 사는 건 모양이 적나라하지 않은 걸로 한 종류씩 사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역시 해외 구매가 많이 싸다는 슬픈 현실. 그래서 성기모양의 빵도 음란물로 판단되어 통관이 안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수입을 하나요? 세관이 음란물로 판단할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폐기를 피해서 정상적으로 통관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 귀찮아지는 거죠. 마지막에 PS로 이런 탓에 해외 구매 카페 여성 회원들의 질문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1년 전쯤에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PS 두 번째로 로라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근데 세법이 엄청나게 단속이 심하네요. 몰랐어요. 이 정도로 심한지. 세관이 걸면, 이기면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법에. 아니, 해외에서 재밌다고 조금 성기모양의 것을 샀다가 괜히 걸리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해외 구매 카페에 여성 회원들의 질문이 많다는 점.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뭐. 다음, 바다달팽이님. 지난 7회 불화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얻을 정보가 없네요. 본의 아니게 더하기 타이에 의해서 금욕적인 삶에 가까운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는 뭐 성적인 것에 감흥도 없고. 에이. 에이. 다시 생길걸. 감동도 없고 그러네요. 남자가 30살까지 동정을 유지하면 마법사가 된다는데 40이 되면 제다이가 될까요? 곧 있으면 포스의 힘을 얻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바다달팽이님. 뭐라. 늦바람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바다달팽이님은 조만간 폭풍의 한가운데에 처하실 것입니다. 맞아. 다음, 펄짓거리 전문님. 그제 서울 출장을 다녀오면서 어제 시간이 남길래 벙커원을 처음으로 방문해봤습니다. 12시 전에 가니까 잘생긴 남자 알바생이 아직 오픈전이라고 하더군요. 잘생긴 남자 알바생의 방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하니까. 아무튼 점심도 먹을 겸 가카토스트와 가카모카를 마시면 아무도 없는 벙커원에 홀로 있기 심심하여 찌질한 인정과 고전문학 읽을 척 매뉴얼을 구입. 올해 가장 마지막 호갱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면 호갱이 쓴 책을 사는 건 호갱이 아닙니다. 그런 건 상생이라고 하죠. 아, 상생. 박애로미 양이 제 닉네임 알파벳을 일부러 틀리는 짓거리를 보며 어머.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직감이 오는군요. 흔녀 둘이서 아무리 들이버쳐봐도 우리의 유재석님이 잘 대처할 거라고 보면 35-2회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앞에 한 번 데려다 놓고 싶다. 아, 이분을? 롤언니랑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군요. 자, 다음. 아, 이분은 저번도 제가 읽었는데 아, 그래요? 맨날 이런 거 그래? 아, 난 몰라. 그냥. 그냥 하는 거 순서대로. 자, 여기서 또 아이 이름으로 닉네임 한 번. 네. 응가도우미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소문만 전지에 딜도가 있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용휴의 산문 나를 돌려다워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나는 회차였다. 이 한몸 다 마치도록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게 놀아. 다음 36회차는 로라 특집으로 해주시오. 충격에 휩싸인 많은 애청자들이 그녀를 훌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치 노제처럼 중전 로라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지난 오이외란 당시 외국 공주 오이시러는 물론이고 만주족 장사 호요요까지 찬양했던 간신들이 자기 과오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자빈 새로미님 저기 대마도주 홀짝공 부디 중전 로라가 없는 자리 참한 아녀자로 간택해주시오. 그리고 로라님 당신은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와 멋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참한 녀석 오셨습니다. 참한 제가 왔습니다. 참한 외국 공주 오이시라고 왔죠. 산문 느낌으로 읽어봤어요. 아 훌륭합니다. 이거 좋네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부족하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시작했네요. 테텔레스타이 이거 멋있다. 기억해둬야지. 테텔레스타이 다음 죽은 새들 날자님 저에게 차는 비록 경차할지라도 오일류는 무조건 좋은 걸 써야 한다는 지론에 따라 정비소 가서 엔진오일 갈아주세요 하면 볼 수 있는 5천원짜리의 광유는 너노 무려 3배의 가격에 달하는 합성료 100%짜리를 질러줍니다. 베기량이 작은 만큼 가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세 통 사면 200cc 정도 남아서 보충용으로 쟁여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오일메이커나 브랜드와 엔진의 궁합을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모빌원 금통이 가장 궁합이 좋았습니다. 프로피카라는 브랜드가 그 다음으로 좋았고 최악은 라베놀이라는 브랜드였는데 교환 직후부터 저 RPM 부조가 너무 심해서 1,000키로 달리기도 전에 교환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집, 랩솔, 페트로나스, 아랄 등등 메이커마다 괜찮다는 오일을 넣어보고 엉덩이로 느끼며 아흑 관리한 결과 대리기사 저씨한테 경차치고 차가 잘 나간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35-1의 후기 끝! 엔진오일 덕후분들도 이렇게 계시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군요. 네, 엔진오일 기본형이랑 좀 고가라고 말하는 합성유들 그리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엔진오일이 또 차에서 그만큼 중요하긴 하죠. 그래요? 그 엔진에 잘 돌아가도록 하는 오일 그치, 그 기계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자전차의 심장이잖아요. 홀짱님은 그런 거 중에서 제일 돈을 드리겠다면 어떤 걸 자전차 관련해서요? 네. 제일까지는 못 뽑겠고 엔진오일은 저도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일부러 엔진오일 자주 갈게 하거나 비싼 거 쓰라고 저 부추기는 게 네, 향수? 뭐 이제 향수이기도 하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민감하신 분들은 딱 대번에 안 돼요. 오일 좋은 거 쓰면 딱 좋아지는 느낌이 근데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잖아. 그리고 차도 다르고 그런 것도 있고 타이어만 바꿔도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노면 소음도 맡기도 그렇고 타이언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트럼, 다리인데. 네. 뭐 그렇게 타고 기름 비싼 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고급류.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 진짜? 응, 고급류. 고급류가 있잖아요, 실제로. 너 몰랐어요. 고급류가 따로 있구나. 그 뭐 프리미엄 위발유 막 이래가지고 비싼 거. 일반 주유소에도 있어요? 다 있진 않고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주로 강남 같은 데 많죠. 참 차의 세계도 엄청 넓어. 성장이 넓다. 난 더 이상 발을 들이고 싶잖아요. 여기까지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다음 TN님 스타벅스 카드 이야기.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무리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무리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오이시라님 소개해 주시죠. 스타벅스 카드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추천하는 스타벅스 레시피는 바닐라 라떼입니다. 바닐라 라떼를 마시고자 할 경우에 스타벅스는 라떼에 바닐라 시럽을 추가하는 형태로 계산해서 제공을 하는데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페라떼 가격에 무료로 바닐라 시럽을 추가해서 바닐라 라떼를 드실 수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스타벅스. 그렇죠. 저도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그게 하나 무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캬라멜 마키아또 이런 거 먹겠다 그러면 캬라멜 시럽 추가로 무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본 코너를 오늘 많이 하는 날이라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네. 두 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오이실홀를 스파르타식으로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첫날부터 녹음 시간을 그러니까 네. 청취 후기 여기까지 들었는데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갔나요?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더 해봐. 뭐야? 들어와. 네. 청취 후기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 네. 앞으로도 많은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아 맞다. 또 저희가 제가 밀림 숙제 하듯이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해놓고 뒤늦게 보내드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며칠 전에 제가 종합 세 분께 선물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받아보시고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오이실홀를 얼굴 들어가 있는 벙커 깁숙이도 한 번씩 먹어드렸는데 왜냐면 그때가 저기 아이고 호요요 호요요 표지에 이번에 신간 벙커 깁숙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어젠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행자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네요. 진행자의 얼굴을 건방진 크림이 생크림이 가렸죠. 생크림 따위가 우리 광고 들으러 가나요 이제? 네. 광고 한 번 들어가야죠. 이번에 또 다른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 광고를 찾아서 핸드폰을 짓는 순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어떤 광고를 들을까? 광고. 저희 코코아 기자가 검증을 위해서 얼굴을 판 아아 아 이거 너무 웃겨요. 코코아 기자가 진짜 너무 웃긴 게 아 자기 사진을 얼마나 뿌리는지 아 진짜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아니 내 자기 걸로 내 바탕화면 해놓으려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잘 봐요. 코코아 기자가 세상에 자기 증명사진을 사무실 직원들한테 뿌릴 정도로 만족했다는 그 스튜디오 아 그렇죠. 진짜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스튜디오 굿잡 스튜디오 진짜 근데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 동영상도 봤거든요. 상품페이지에 네. 또 우리 저기 김참세 PD가 만들어낸 그 동영상 네.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그 스튜디오 가고 싶을 정도로 아 네. 여러분 광고 듣고 단지 마켓 이건 판매 상품이 아니라 소개예요. 아 그래요? 단지 마켓에 가보면 어떤 식으로 소개되는지 보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게요. 아 저 진짜 증명사진 찍은 지 오래됐는데 저도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먼저 저기 뭐야 오이 싫어도 사실은 못찾을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굿잡 스튜디오 광고문 듣고 드디어 마치 UFC 메인 이벤트 보려고 앞에 3시간 경기 보는 것처럼 흘러왔던 이 시간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창조경제위원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네. 겨울에 스튜디오는 너무 싫어요.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제 머그잔을 맘메이드 주방세제로 깨끗이 세척한 후에 물을 받아서 본황칠 이노큐를 타서 스튜디오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일상이 PPL인 남자 맘메이드 주방세제와 본황칠 이노큐 많은 사랑 일피남? 아 나 몰봤어. 어떡해. 간말에 프로피알로가 대화가 되어봤습니다. 아 그렇네. 창조경제위원회를 앞두고 네. 2시간 반이 흐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하지만 보통 이러면 저희는 본 코너를 30분 사닥 해치우고 끝냈으나 어떻게든 3시간을 맞춰야 되는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사를 우리 박새롬이 엔지니어 겸 작가가 박새롬이가 힘을 바짝 줬어요. 공부를 논문을 읽더라고 이거 본 코넘은 깊은 사이즈네요. 두께가 나 진짜 대본이 너무 두꺼워 뽑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프린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카트리지 교환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위원회 무려 5위 싫어의 입장 특집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통 유통 어릴 때부터 뉴스 같은 거에 맨날 귀에 인이 박히게 얘기 나왔던 게 논밭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추 한 폭이 얼마에 파시는데 소비자 손에 들어왔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이런 얘기도 많이 봐왔고 저는 제 세대에서 또 이렇게 세차이 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우루가이 라운드가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단어가 그렇구나. 아마 너희들한테는 WTO가 더 저는 한미 FTA 그렇죠. 이런 식이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UR UR 그래서 우루가이 라운드 우루가이 라운드 싸인 수입 개방 이런 거 나왔었고 그 이후에 FTA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20대나 30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하는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이제 먹거리 먹거리가 자기가 직접 장을 보는 가격을 알게 되는 그렇죠. 시작이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 분야는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를 만들어봤어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농산물 그리고 수입산 농산물 네. 그리고 농산물 트렌드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미리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큐! 이러면 내가 정말 얘를 앉혀놓고 이용해 먹는 것 같죠. 아유 합니다. 네. 대형마트 직거래 수입산 수포장 고품질 네 가지입니다. 이야 훌륭하다. 이거 우리가 시키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누르고 싶어. 이렇게 눌러봐. 아무튼 저기 버튼을 나한테 나갔어요. 아이고 뚝! 하면 바로 나오네요. 식당에 식당에 있는 그 띵동 하는 것처럼 띵동 2번 테이블에서 오이시러 음성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달려가서 하죠. 첫 번째, 대형마트입니다. 네, 대형마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에 주거하는 아이들인데 대형마트에서 제일 많이 삽니다. 그렇죠. 간혹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서 이용할 때도 있지만 아주 상당 부분 대형마트에서 삽니다. 저만 해도 지난주에는 소규모로 장을 봤는데 둘마트에서 농산물을 산 거는 일단 귤을 샀고요. 아, 귤 차리니까? 네네네. 양간에 노지감귤을 주문을 했었지만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미리 좀 먹으려고 다른 거를 맛 비교를 해보려고. 역시 마케팅장이야. 넌 진짜 나를 빛내주는 햇볕이 너인 것 같아. 햇볕정책. 네, 가시죠. 저도 진짜 맞던지로구나. 네. 그리고 양상추 샀고요. 샐러드용으로. 벌써 농산물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주, 당연히 매주 사지. 그리고 양파 샀고요. 대형마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 농산물에 요새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입니다. 아, 네. 이마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이마트가 이천에 후레쉬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첨단으로 신성식품 저장시설을 만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 안에서 이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대. 그래요? 이거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최초로 농산물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아, 가공까지 담당하나요? 뭐, 그 가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튀기고 볶는 가공이라기보다는 그냥 포장이나 네, 뭐 그런 것까지. 그런데 이게 농협도 그동안 못했던 거래. 유통 관계를 훨씬 줄이는 거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예 그냥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농협이 사실 뭐 못했다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튼 우리나라 대형마트 최초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얼마나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을 시마리로 삼아서 사실 농산물 유통의 메카는 서울로 보시면 가락시장입니다. 아, 가격을 결정하죠. 여기서 다 올라 아직도 많은 대형마트들이 가락시장의 당일 거래가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씁니다. 네. 당연히. 이마트 하여튼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이 첨단 신선식품 저장 시설에서 제품 사과 같은 걸 예로 들면 산소 농도를 줄여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기발을 기발이래. 기술을 개발해서 줄인 거야? 아, 올랐어. 야,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옮길 모를 마. 네? 야, 전염이야. 되게 웃긴다. 되게 나름 건방진 캐릭터야. 아유, 아니에요. 아유, 지거실 세서 또 왜 올마올길. 우리 다 했어. 그런 걸로 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유통 단계의 혁신을 불러왔다고.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장 기술을. 그래서 경북 문경산 사과를 6개월 만에 저장고에서 꺼냈는데 신선도가 그대로였다는 거야. 가을의 수확 당시 신선도 그대로였다고. 와, 6개월. 대단해요, 진짜. 이거 기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냉동해서 보관을 했었죠, 사과를. 이걸 일단 뭐, 그래서 이마트를 항상 오르냐, 정의냐, 잘하고 있냐. 니들이 이마트, 대형마트 욕하지 않았냐. 사실 이거 갖고 OX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이거 자체가 뭔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걸 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대형마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걸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료가 저희가 워낙 방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못 가닥을 잘못 잡으면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농산물을 소비하는 기본적인 건 대형마트를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통 경로는 뭐냐.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우리 작가님인 박새롬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수집상이라고 있죠. 그렇죠. 산지에 있는 그것들 외하면 우리나라 농가 자체가 소규모 영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농죽체가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크게 하는 게 드물기 때문에 수집상들이 1차적으로 생산 직후에 출하 단계에서 그걸 모읍니다. 이게 유통 경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게 가락동, 가락농산물 시장으로 국한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걸로 올라가죠. 그쪽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매 법인이 있어요. 가락농산물 시장에. 도매 법인이 이거를 맡아서 경매를 합니다. 보통. 도매 법인이 그걸 다 모아놓는 거지. 지파를 해놓는 거지. 가락동에. 그런 다음에 도매 법인이 중도매인들. 소매상으로 뿌리기 전에 소매상으로 뿌리는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들을 앞에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붙여서 거기서 보통 가격이 형성되고 그 중도매인들이 각 소매상 지역에. 네. 거기에 다시 유통을 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히. 여기서 한두 가지가 더 섞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단계만 해도 벌써 한 서너 단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정을 읊어드리면 생산, 그리고 반입, 상장, 경매, 정산, 배송.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단계. 보통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 마진이 붙습니다. 당연히. 네. 당연하죠.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마트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돼. 대형마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형마트가 알아서 다 일일이 영농 단위에서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다 끌어모으고 산 다음에 소비자 파는 데서 대형마트가 다 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런 걸 하는 걸 두고 나름 이게 유통과정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유통이 다 단계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다고 대형마트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네. 거기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법 저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도매 단계에서 소비자로 직접적으로 뿌려지기 위한 과정만 생략된 거지. 네. 사실은 집합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통 단계를 밟는 경우도 많다. 혹은 어쨌든 대형마트도 마진을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월가월보가 많습니다. 서랑설례도 많습니다. 어쨌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싼 가격에 가져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유통과정을 줄이는 게. 그런데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부분에서 후레시 센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냐. 농산물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 소비자 중에서도 당연히 독특한 적이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신선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지대한 품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폭락과 폭등이 빨라요.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면 뭐 되니까. 아예 물건 자체 상품성이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재깍재깍재깍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되게 오르내림이 심하고 이런데. 얘네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 얘기가 나왔지만 저장을 오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안이 될 수가 있죠.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장을 오래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사과를 제외한 모든 품목도 적용이 똑같이 될 거냐는 가능성의 문제로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규모도 더 커지고 그래서. 농산물 자체는 어차피 수요는 사실 큰 변동이 없잖아요. 수요는 비탄력적이죠. 공급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 게 큰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니까 저장을 오래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게다가 신선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상품적 가치 농산물 특유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같이 훅 떨어지는데 그거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네가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유통 단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질 때 중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교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뜻 언급한 수집상 산지 수집상. 차떼기라고 부르죠 보통. 밧대기. 차떼기는 새누리당. 산지 수집상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밧대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감도 있고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이미 그 밭에서 나는 생산량을 다 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수확을 할 때의 시세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작 단계에서 가격을 정해서 싸버리니까 뭔가 이게 왠지 허생원 같은 듯한 느낌이 있잖아.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고. 그런데 현대판 허생원의 잃어버린 명예. 이게 뭐냐면 실제 농민들 중에서. 그러면 농민들은 다 이런 산지 수집상들을 다 혐오하냐.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사실 밭을 수배하는 거거든요. 수집상들은.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대. 왜냐하면 수집상이 없으면 농민들이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입을 담보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수집상 덕분에. 그리고 수집 밭대기가 사실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부담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위험부담까지 지는 거고. 이 산지 수집상이 그러면 그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폭등했을 때 한 번 한 몫 잡아보려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남의 미량에 하우스 양배추농가로 오가느라 바쁜 산지 수집상 모 씨가 계신데. 서울에 집에 머무는 날이 1년이 두 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산지 농가에서 포기당 500원한테 우리한테 넘긴 배추가 가락 경매시장에서 3천 원이라면서 우리가 무슨 그 사이에서 2,500원을 떼는 것처럼. 그런데 농가가 받는 500원이 언제 받는 건지 알고는 하는 얘기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보통 배추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린대요. 그런데 500원을 받는 농가는 씨를 뿌린 지 한 달 만에 산지 수입상에게 밭을 넘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그때 한 번에 밭 자체를 넘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밭의 수확량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기상이변이나 병충해, 가격 폭락의 위험,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까지 수입상에게 넘기는 거라는 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재즈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표 라인업 알기 전에 1년 전에 표 구매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산지 수집상들은 좀 억울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3천 원에 파는 거지만 사실 이 500원은 50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발로 뛰기도 하고 물론 모든 수집상들이 다 긍정적이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 빚과 그림자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좀 이런 면에서는 오해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산지 수집상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생산이 막 끝난 그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에게 직접 닿아서 그것들을 말 그대로 수집을 하는 거죠, 산지에서. 물량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또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산지 수집상의 가락시장 동해범위에다가 지파를 시켜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해서 소매상에게 푸는 거죠. 이게 중도매인들이 하는 일. 눈썰미도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 바닥에 대한 이해 굉장히 높여야 되고. 가격 책정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경매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마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레쉬 센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 가공, 포장이 다 되는 시설이에요. 원스톱. 네. 원스톱. 그러면 농가에서 바로 이거밖에 안 거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그런 경우를 보면 아까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산지 수집상, 산지 유통센터, 도매법인, 중도매인, 도매상.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바로 소비상한테 가는 것도 아니야. 여기도 한 두 단계 더 거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도매인은 좀 이제 규모가 큰 도매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상들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소매상 몇 개를 거느리고 있는 혹은 지역 도매상들이 있겠죠. 아, 그렇죠. 거기까지 다 건너뛰고 농가가 바로 이마트로, 이마트 후레쉬 센터로 갈 수 있는 인프라긴 해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마트가 제주도와 농수, 축산물 판매 업무역약을 체결했기도 했대요. 제주도에서 모두 34만 평의 밭을 직접 확보한 거야. 그래서 무, 감자, 당근, 양파들을 계약 재배하기로 했대. 그런데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산지농가 직접 계약을 하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수집상의 역할부터 대형마트가 개입하는 거죠. 직접 그냥. 아예 계약을 해버리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수료나. 졸라 편하죠, 사실. 아, 그래요? 한 번 넘겨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윤 부분만 빼놓고 나면 사실 똑같이 산지수집상의 하는 거랑 똑같은데. 네. 어쨌든 이마트 자체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산지수집상이 있다고 해도 매번 수확을 할 때마다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한 수집상하고 계속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직접 계약하면 그냥. 계속하니까요? 응.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아마 산지수집상 분들한테 넘기는 가격보다 가격을 좀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처음에는. 여튼 이렇게 해서 이마트는 후레쉬센터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품목에 따라 15에서 30% 정도 낮췄대요. 자기들 말로는. 산지 농가의 수입도 평균 10%가량 높였다고 밝혀요. 이것 봐, 더 쳐준 거자. 더 쳐줬다고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제주도와의 업무의 협약으로 제주도 소산 최소 가격을 기존 대비해서 1, 20%쯤 낮추는 동시에 농가 수익은 또 10%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자기네가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면서 소비자도 이익을 보게 하고 생산자도 이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밝힌 바로는. 하지만 가격 중락이 심한 농산물을 직접 유통시키는 것은 대기업 처지에서도 부담이래요. 그렇죠. 폭락을 할 수 있다. 이게 한두 번 그러면 그건 감수할 수 있어도 그래도 돈 벌자고 하는 기업이 매번 이 걸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특정 품목의 가격 폭락했다는 손해를 다른 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생산자에게 전가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 어쨌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또. 지금 대형마트 파트에서는 어쨌든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마트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됐든 아니면 자본의 투여가 가능한 거죠. 졸라게 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후레시 센터 같은 것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이득을 보게.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죠? 의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존. 또 나오는 거. 의존해서 권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오이시러라는 방송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어. 얘가 방송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진짜 막 삐! 누르면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난 이제 오이시럽선 방송 못하겠다. 너무 좋아해, 오이시러가. 네. 청취자들도 너무 좋아해. 그렇죠. 나도 좋고 청취자분들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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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런데 오이시러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힘들죠. 아니면 오이시러가 우리의 의존도를 눈치 까고 나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아, 출연료 올려. 이런 거. 뭐, 출연료를 올려달라고 하든. 아, 나는 이제 일주일에 이 시간밖에 시간 안 되니까 무조건 이때 녹음해요. 아님 말고. 그리고 커피, 뭐, AA플러스급으로 준비해놔. 오이시러가 갑자기 이런 거 6개월에 나한테 가서. 아, 훌장님. 앞으로 녹음할 때 무조건 월요일 뭐, 저기, 오후 6시로 하고요. 녹음실에 기본적으로 습도나 60% 유지해주시고. 어머나. 어디 나라에서 나온 원두로 만든 커피 한 잔 꼭 저기 대기시켜주세요. 아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가 우린 너무 높아서 이제 예 없으면 방송을 못하겠어. 예 없으면 우리 방송도 없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 되는 거죠, 진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러할 진대. 그래서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가격 발견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대. 미국 축산물 시장. 미국 축산물 시장을 서너 개의 공룡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미국 전체 축산농가의 80% 하고 계약을 했대. 그래서 추산물을 생산하고 있대. 대기업들이 가격을 정할 뿐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가격 발견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걸 굳이 말하면 가락 농수산물 도매상 맹키로 시시각각 변하는 공급과 수요가 맞춰서 만들어지는 적정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체결되는 그 계약. 그런데 특정 대기업들이 이걸 다 장악해버리고 나면 얘네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가격 이런 거랑 핸드폰 통신사 가격 이런 것처럼. 그럼 시가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은 하나도 없대. 그런데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게 답이 아니라 각 단계가 수행하는 기능을 효율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이실화의 역할도 딱 정해져 있고 볼장님의 역할도 정해져 있고 내 역할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줄여도 어차피 그 단계에서 이뤄지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를 줄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단계가 없어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한 주체가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중이 커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형마트 지금 37%라고 하셨잖아요. 더 커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왜냐하면 얘네가 실제로 산지 수집상을 거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산지에서. 게다가 대형마트가 대형마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일종의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대형 SSM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는 적지 않은 규모가 이미 이런 대형마트. 대형마트로 하지 말고 대형 유통업체라고 하죠. 대형유통업체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큰일을 말하는 대기업, 유통 대기업. 네. 그런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 굉장히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유통 대기업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자기네 비중을 늘리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노력이 그러면 소비자나 생산자 어떤 복리에 행복에 저해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일단 서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자는 좀 더 비싸게 팔을 수 있었고 소비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마트를 가보면 말이죠. 국민의힘 프로젝트 보신 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난 가면 갑자기 되게 임상 좋은 어르신께서 막. 감자를 들고. 이분이 김을 만드셨고. 이분은 감자를 재배하셨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되게 잘 지웠어. 국민의힘 프로젝트 막 이러면. 그런데 저처럼 이제 반란 까진 애들은 이제 뭐만 좋은 걸 봐도. 아이씨 저 뭐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결국은 정책이라고 봐요. 정부 정책하고 그리고 국민의 관심.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정부의 정책을 만들죠.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그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대형 마트들이 우리 소비자 좋으라고 이런 상품들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받으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이윤을 위해서. 어쨌든 더 많이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뭐 그게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시상 경제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저는 항상 늘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돈을 욕심내는 구조가 된다고 봐요. 아무리 시작의 그 의도가 좋았어도. 결국은 돈은 더 많은 돈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게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거에 어쨌든. 맨 처음에 나도 다른 마트들보다 내가 더 경쟁력이 쓰려고. 그리고 진짜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 이게 잘 돼서 시장 점유율을 예를 들어서 90을 넘었다고 생각해봐. 그때부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사람도 변하고. 결국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회사인데. 사람이 만드는 건데. 변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오이시러가 제가 언제 그러겠어요. 하지만 진짜 지의 의존도가 우리가 얘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모르는 거라고. 그렇죠. 아이고.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정부가 됐든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있죠. 사실 소비자들에게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형마트 파트가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오이시러님은 장 좀 봐요? 저요? 아니면 주로 어머님이 봐요? 저는 어머님이 보시는데. 따라가요? 아니 저희는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시켜요. 청강 채소도? 네네네. 그 뭐. CJ몰 이런 데 들어가면 직거래하시는 판매자분이 거기에 직접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로 주로 많이 사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키워드에 대한. 네. 예고편을. 그렇죠. 예고편을 해주셨군요. 두둥. 네. 저는 주로 이마트에 삽니다. 집 앞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거의 막 진짜 1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네. 나도 알아요. 저희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SSM에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각종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근데 그 마트마다 어떤 좋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사과는 어디가 맛있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형마트가 좋은 게 그게 있잖아요. 뭐 일정 당도가 안 되면은 환불해드립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저기 그 임팩트 있는 걸 하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 편을 정리하면서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달리 보이고. 이 사람이 항상 전적으로 정의롭지만도 않고. 사실 정의롭다는 것 자체의 범주도 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네. 때문에 대형마트가 잘하는 짓도 있으나. 안 잘하는 짓도 많다는 건 우리가 많이. 네. 특히나 제조업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부분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나쁜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게. 제가 갔던 업체가 원래 지역마트 큰 마트를 하던 지역의 회사였습니다. 그 지역마트였어요.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간 마트가 아니라 지역 내 땡땡마트라고. 실제로 그 마트 건물도 되게 컸고 매장도 몇 개 있었고 했는데 도산을 했다는 거죠. 도산해서 다른 걸로 새로 시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사실 지역마트들 많이 무너졌거든요. 대형마트들이 광역화, 전국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진짜 경쟁상대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한 사례도 있냐면. 결국은 대형마트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상품을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하는 거죠. 상품을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잖아. 좋은 상품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어느 마트든 무슨 사과가 맛있다. 그런 걸 찾아서. 그런데 그게 공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는 일단 핸들링하는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잖아. 지역마트랑. 우리랑 거래 틀려면 상품 우리한테만 공급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규모죠. 지역마트 거기 물건 빼. 그럼 내가 너네 거. 그쪽 지역마트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초반에 많이 그런데 또 흥행할 때 버스 운행하고 이랬잖아. 셔틀버스. 그래요? 마트까지 가는 버스요? 옛날에 이마트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랬잖아요. 완전 초창. 백화점에서 하는 건 맞는데. 마트도 있었구나. 저희 인천 지역 이마트에 버스 운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나중에 금지해서 안 하긴 했었는데. 뭔가 금지시킨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사이즈가 일정 이상 커지고 나서부터는 횡포도 가능해지는 사이즈가 되는 거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다스려야 되는 그림자가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같은 유통대 기업인데 SSM보다 왠지 대형마트가 더 쌓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뭔가 포장 단위도 조금.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실제로 대량 판매하는 거랑 소량 판매하는 거에 차이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인데 만약에 SSM하고 대형마트하고 똑같은 가격을 팔거나 SSM이 더 싸게 팔면 누가 대형마트 가냐고. 둘 다 살리려면 확실히 가격 차이로 두는 것도 맞겠구나 싶기도 하고.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그렇구나. 한 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가서. 다음 직거래 편 이제. 네 개의 키워드 중에. 네. 직거래로 가기 전에. 홀짝은 화장실을 가고 오이시러 입장합니다. 특집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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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